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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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나 hpl과 같은 습도관리가 전혀 필요없는 기타를 구입하기에는 올솔리드 기타 가지고 있는 사운드적 특징 그리고 오래 쳤을 때 소리가 농익는 그런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저의 경험상 올솔리드 기타 중 가장 습도 변화에 강했던 모델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런 기타들은 바로 에피폰 기타의 인스파일드 바이 깁슨 모델들입니다. 재밌게도 에피폰 기타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마감과 내구성이 굉장히 안 좋은 기타로 유명했는데요. 2019년 CEO의 교체와 함께 전 라인업, 전 모델들이 바뀌면서 인스파일드 바이 깁슨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기존 에피폰 모델보다는 목재의 두께가 살짝 더 두껍게 제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과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기존 에피폰의 느낌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깃슨 기타의 사운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목재가 두꺼우면서도 사운드가 좋고 내구성도 좋은 기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레드넛 바디의 허밍버드 모델, 이보다 조금 작은 J45 모델, 그리고 오리지널 점보 바디를 가지고 있는 J200 모델들까지 깃슨 기타와 이름이 똑같은 만큼이나 사운드 뉘앙스도 가장 똑같게 표현하고 있는 기타들인데요. 습도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샵에서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습도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기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본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아직까지도 기타에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본다면 본 모델들이 습도의 다른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강하다는 것을 입증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모델들을 구입하시기 이전에 에피폰 기타들의 스펙적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스펙적 변화로 인해서 습도 변화에 대한 내구성의 변화가 있는지는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습도 변화에 강하게 제작되어 나온 이 세 가지 모델,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한 세대의 fik 유니한 세대의 뜻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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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